LG전자 사측과 노동조합이 평균 8%대에 2022년도 임금인상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노사는 2022년 임직원 평균 임금인상률을 8.2%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임금인상 합의안에 따라 LG전자 신입사원의 초임은 작년보다 300만 원 오른 4,90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선임 책임의 초임도 각각 300만 원과 250만 원씩 많은 5,800만 원과 7,3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LG전자는 지난해 임직원 평균 임금을 10년 만에 최대폭인 9%로 올렸는데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높은 임금인상을 확정한 겁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LG전자의 임금인상률은 연 4% 안팎이었습니다. LG전자는 임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임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LG전자는 전날 잠정 실적 발표를 통해 1분기에 매출 21조 191억 원, 영업이익은 1조 8,801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입니다. 이번에는는 우유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